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입니다. 오늘은 동백프라임에듀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어법을 다져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. 프라임에듀에서는 고등어법을 총 40개로 나눠서 분류를 했습니다. 그리고 각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하는지 문제를 풀고 확인하고 잘 안되는 부분을 고쳐나가는데요. 실질적으로 해보면 학생들이 도치에 대해서 배웠다. 그럼 도치 문제를 바로 풀리면 잘 풉니다. 관계대명사에서 배웠다. 그럼 관계대명사에 대한 문제를 풀리면 아주 잘 풉니다. 그런데 문제는 내가 27강까지 배웠는데 이걸 1강부터 27강까지 섞으면 틀리는 문제가 꽤 나옵니다. 이 말은 전체에서 내가 어떤 문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 훈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한 30강까지 배워서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. 첫 번째 틀린 것은 여기 번호를 적은 게 아까 여기 번호죠. 13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, 5번 같은 경우에는 병렬, 9번 같은 경우에는 사역지각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맨 처음에 틀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번호를 적어주고 자기가 이 문법 개념서를 다시 본 다음에 고쳐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채점을 받습니다. 그런데 이 학생이 두 번 틀린 문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9번입니다. 사역하고 지각인데 두 번 틀린 게 패턴이 똑같아요. 이제 얘하고 그다음에 얘하고 얘인데 많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다 보면 사역지각동사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 맨 처음에 목적어하고 목적보호 관계에서 능동수동을 먼저 따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맨 처음에 정동사를 본 다음에 얘가 사역인지 지각인지 따지는 그런 학생들이 이 목적어랑 목적보호 관계가 수동인 관계를 많이 틀립니다. 이 학생은 지금 세 개를 다 똑같이 그렇게 틀렸어요. 얘하고 목적어랑 목적보호 관계를 능동수동을 따지지 않고 풀었기 때문에 얘와 얘 관계가 수동인 경우를 지금 다 틀린 겁니다.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럼 이 학생은 이런 부분이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습관을 들기 위한 작업을 따로 해줘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술형 문제를 만들어서 영작을 좀 시켜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 목적어랑 목적보호 관계가 능동인 경우도 있고 수동인 경우도 있습니다. 이 학생이 이걸 한 다음에 이렇게 채점을 하면 얘랑 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구분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. 그건 또 어떻게 하냐면요. 저희 프라임에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고등어법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. 고등어법 테스트에서 이 학생은 구분을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한 다음에 학생 이름을 아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겠죠. 구분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엑셀 파일에서 불러와서 구분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 수 있게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완료되었다고 그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와 같이 9번 문법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걸 이 학생한테 다시 줘가지고 문제를 풀린 다음에 또 다시 잘못된 거를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자신이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 학생의 성적을 올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각자 게이마다 틀리고 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동백프라임에듀 학원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